자 오늘 아침은 일요일이라 제가 요리를 좀 했습니다. 매일 아들한테 저녁을 얻어 먹다가 아침은 간단하게 먹죠. 오늘은 아침에 일요일 아침이라 콩나물 무침, 갈치조림, 가자미구이, 병과류, 호두가 들어간 멸치볶음, 작곡밥, 아우 이상한 이야기에요. 자 늦은 아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해피데이 다이구였습니다. 해피데이 다이구였습니다. 해피데이 다ㅑ 재배프uite 해피데이 다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까까하고 물먹어요. 엄마 까줘? 이거 누가 닫았어? 정우가 닫았어. 직접? 응. 꼭 닫은 건 내가 닫고. 꼭 닫은 건 내가 닫고. 정우가 닫았어. 그렇죠? 목말랐구나. 이거 챙긴다고. 응.